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정부가 이제 조사하고 산정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공시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그런 연도별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률, 변동률들을 살펴보셔도요. 지금 현재 2021년 올해만 하더라도 19.08%포인트가 상승이 되면서 역대적으로 보시더라도 2007년도 이후 14년 이래로 최고치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정부라든가 정권의 정책적인 부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90%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올해에 아마 크게 담겨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전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제 19.08%의 포인트가 상승된 부분인데요. 서울이 19.9%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 세송신도시 같은 경우가 70%, 무려 70%의 공시가가 상승한 모습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시가 가격의 상승은 밀접하게 부동산 시장에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13년 이래 최고폭으로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고 공시가격의 평균치는 19.08%입니다. 전국 아파트의 상승률 7.5%에 비해서도 약 2배 이상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모습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공시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6억 원 초과되지 않는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적인 부분이 절세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초과되는 유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약 30%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라든가 각종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라든가 은퇴하시고 나서 기초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 공시지가의 상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의 단지들이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보다도 공시가격이 더욱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인지가 되지 않겠죠. 보통은 실거래가보다 한 80에서 90% 정도의 시세로서 공시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 그리고 이의신청이 지난 5일까지였는데 이의신청이 정말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신청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영향들이 크게 와닿을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세전가의 현상 나는 무주택자니까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무주택자는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주택을 가구치고 있는 유주택자라든가 1주택을 제외한 이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조세전가를 통해서 전세라든가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징벌적 조세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았다라는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전세라든가 월세의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유주택자는 세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무주택자는 세부담이 아닌 주거비의 상향이 굉장히 큰 관심 화두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었죠. 뭐 1억에서 5억까지 이제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타났다는 부분에서 본격적인 조정장이 형성되는 것인가 또는 하락장이 형성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당장에는 금매성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소유하고 있느냐 이후에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유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금매성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이후가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가격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떨어진 이런 신고가가 깨진 곳들은 있지만 재건축 위주의 단지들은 오히려 신고가가 갱신됐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1일 종부세 납부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서울부동산 시장의 상승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